99초 안에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1단계부터 총 7단계의 도전 1차 시기에 도전을 하시면 저희가 3천 점 무려 3천 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앞 게임에 점수 획득을 많이 해놓으셔야 뒤에가 편해지거든요 자, 정훈 씨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허전쟁! 허전쟁! 자, 1차 시기에 도전! 1, 2, 3, 성공! 자, 건힐, 실패! 자, 건힐, 실패! 자, 정수, 다시 1, 2, 3, 성공! 건힐, 실패! 자, 정수, 1, 2, 3, 성공! 실패! 실패! 1, 2, 3, 성공! 자! 할 수 있어요 실패! 정수, 형 쓰러진다 1, 2, 3, 성공! 실패! 1, 2, 3, 성공! 실패! 형, 기침한다! 1, 2, 3, 성공! 실패! 실패! 1, 2, 3, 성공! 이제 가능해, 가능해! 실패! 제가 한번 해볼게요 1, 2, 3, 성공! 1, 2, 성공! 1, 2, 성공! 1, 2, 성공! 1, 2, 성공! 실패! 1, 2, 성공! 시작이...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됐어요. 이제 정수가 오드에게... 알아들은 것 같아. 정수는 알아들었어. 오드도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제 구멍 라인이죠. 나쁘지 않아요. 좋아. 지윤아는 알아들었어요. 비슷하긴 해요. 과연... 여기서 센스를 발휘해야 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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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온 생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정수는 확실히 몰랐어요. 가온 정답은 하나, 둘, 셋. 지금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바칼국수? 바칼국수? 바로 도전하시겠어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할게요.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에요. 25개 이상입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크게 돌려주죠. 자, 갑니다. 도전! 정수가 돌리는 걸 잘하네. 잘해, 잘해. 잘 돌려. 앞으로 빠져줘야 돼. 아파요. 점프력 높았어.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자, 5등. 그렇지. 붙어주고, 붙어주고. 자, 주현. 무지개. 주현. 무지개. 실패. 1차 시기 실패. 너무 빨리 뛰었어. 아, 무지개도... 주인공이 돼버렸어. 실수할 수 있으면. 윤수게임, 윤수게임, 윤수게임. 1차 시기 실패. 아니요? 1차 시기 실패. 미끄어졌어, 여기서. 미끄어져 버렸어. 지금 건이일이 좋았어요. 건이일의 느낌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독립투사 느낌. 어떻겠나요? 약간 건이일의 느낌이 뒤에 신인이니까 음악감독이 그런 거죠. 마이크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사서 하려고 진짜 미안한데 저 건이일이 줄넘기하는 거 한번 봐보대요. 좀 개인적으로. 근데 건이일이가 약간 춤출 때도 그렇고 귀엽다. 너무 귀여워. 화이팅, 화이팅. 건이일. 왜 웃기지? 오, 잘한다. 왜 웃기지? 왜 웃기지? 오, 잘하네. 잘한다. 잘하는데? 힘 빼지 마, 힘 빼지 마. 됐어요, 됐어요. 그만, 그만, 그만. 오, 잘하네요. 근데 무지개랑 느낌이 좀 많이 사뭇 다르네요. 왜 웃기지? 다들 왜 웃으세요? 되게 진비하게 하고 있는데.